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구요! 이거 맞나요? 이 아이템 아닌데? 좋구요! 방금 되어있어서 그런거 보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피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치의 다섯번째 캐릭터 해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불을 돌려야겠죠? 공격력이 한 140몇정도 되나봐 한 150정도 되겠는데 거기 한 2춤 되나보구나 어? 2춤가보다 이게 2춤 맞네 아 2춤 데미지인데 원트라이 해봐야겠지 그래도 한번만 더 해보자 음 아 뭐야 자연 토끼 뭔데? 럭기박스 함드가 느낌으로 느낌으로 가 2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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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마리옥삼푸르 HP 크왕 결풍선 1위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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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결성 오래간만에 확대해들간다 가자 레전드리드 가자 아 이거 진짜 150개 없어지나요? 레전드리드 못간걸 150개 없어지나요 설마 유니크 999 나오나요? 1위고 아이고 펩시님도 마상님도 고맙습니다 먼치떡상 드가나요? 미쳤습니다 레전드리드 300개 실패하나요? 저만 운 없나요? 가자 2가자 레전드리드 가자 레전드리드 가자 아니 근데 내가 큐브를 진짜 많이 했잖아 AD030 한번 뜰 만한데 진짜로 엠블렘이건 뭐고 진짜 많이 해가지고 한번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쉽기도 한데 진짜로 레전드리드 언제 가나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안되겠다 핏살의 장소 포멜의 여러가지 포멜의 여러가지 자연토끼님 별공선 2개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맨날 하스날하니까 큐브가 안분지에요 킥 포멜의 별 억지를 가물이네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 안되겠다 인간제물 하이언토끼 블랙 드가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아 왜 레전드리드 안가는거야 아 아 제발 진짜 와 500개 노는거 개요반데 아 짜증나네 아 헤디나 올라가지 이렇지 젠장을 600개 노래존소 가나요 으으으으으으으응 미쳤습니다 이 게임 미쳤습니다 100개 노드는거 가나요 성 깔끔해는 이런 젠장을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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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탈 미적어? 자자 들어가자 어으땅 어あ 35 이런 젠장에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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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소 아아 이런 젠장에 아아 너무 아쉽다 아 이툴나서 이건 무조건 개좋었는데 아아 아쉽다 아아쉽다 비 afin 헤드 1000개 유니크 아 진짜 900개만에 0,0,100 깔끔하고 만결해 2주보공 덱스에다가 보보공 이탈에다가 에드 00텍까지 모즈 어떡하냐 모즈 어떡하지 아 윗잠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모즈 할까로 아 어떡하지 모자라 흠 아 덱크 모즈 안 되는데 아 이런 젠장 아 아 팔꽃 모자 사야 될 것 같던데 멀치의 해방 보스 재감으로 나중에 윈부 어차피 그거 가야돼 세렘 갈등 잠깐 방종하구요 멀치의 해방 큐브 해방 모자는 안됐지만 마무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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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